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누리고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되기까지 하나의 멱살을 맛보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보금으로 충만하여서 보금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루품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루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보름에 마른 땅에 남기를 내리시듯 성경에 남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왕가운 빛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뒤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보름에 마른 땅에 남기를 내리시듯 성경에 남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단하구로 내게도 주옵소서 철단하구로를 내려 초복이 부서가니 철단하구로 내게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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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철단하구로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을 부서다니 알듯한 내 신념이 성령을 부서서 나무럼의 마른 땅에 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부 참 대신 사랑에 오냐 참 대신 사랑에 오냐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흥족란을 내 주실 줄 있습니다 나무럼의 마른 땅에 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부 참 대신 사랑에 오냐 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의 말씀과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명의 언약을 잡고 그루터기 찬양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보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이 보일 때 흩어진 자들 그루터기 찬양 그루터기 찬양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남빛둑의 장소가 늘 흐르던 삶을 다시 찬양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보일 때 흩어진 자들이 보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손톱에 흩어진 자들이 보일 때 임만 후에 러냐기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천재가 시작하니라 내가 늘어납니다 우산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남빛둑의 장소가 늘 흐르던 삶을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고백할까요?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지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아빛둑의 장소가 늘 흐르던 삶을 소중 하나님은 너를 지프시는 자 너의 국변에 그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발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원하는 영해하시리라 네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주로 자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의 진심 너를 닿으시니 너와께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내 이름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국변에 그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발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원하는 영해하시리라 네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상을 보아라 나의 고음 어디서나 천지의 진심 너를 닿으시니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상을 보아라 너의 고음 어디서나 천지의 진심 너를 닿으시니 천지의 진심 너를 닿으시니 천지의 진심 너를 닿으시니 여호와께로 천지의 진심 너를 닿으시니 천지의 진심 너를 닿으시니 소망을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황태하니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를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혁과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진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굿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마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이 세상의 빛을 주어라 천지의 내가 살아났네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길 바랍니다 밤나무 상수리 밤나무 상수리 우리 나무가 내 힘을 당하여도 그루 덕에는 남아있는 것까지 소망을 잃어버린 황태하니 땅에 너희 하나님의 그루 덕이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오 하나님의 그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진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여호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마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라 전세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마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이 세상에 전세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아멘 우리 이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를 광걸리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였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의 신 사랑의 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신 사랑의 신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거듭난 생명 도우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확신까지 온 예수님의 공심을 비누여 살리기 사랑의 신주 사랑의 신주 나의 잠든 것만 걱정될지 전혀 없네 사랑의 신의 갈 길은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밸때까지 주밸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란 승리의 길 절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사랑의 신주 사랑의 신주 나의 잠든 것만 걱정될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신주 나의 잠든 것만 주 나의 잠든 것만 걱정될지 전혀 없네 사랑의 신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량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로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Swiss 찬양 tonight 주 Road 날든 것만 changing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눈 서평 그 밝은 얼굴 배로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의 노래 qualcosa 주차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기쁘고 주 내 꽃들은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고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이라기고 그 소망도 기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밝은 얼굴 배우고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고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237의 이 빛이 이 말 좀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주의 말씀은 자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 간절히 주의 말씀을 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 축복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다 간절히 주의 말씀을 다 간절히 주의 말씀을 다 간절히 나의 김예요 나의 힘이요 나의 도니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잡된 빛이니 잡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의 바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 간절히 주의 말씀을 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맘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에도 주가 주신 나에게 임하게 можно 나아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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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법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세상을 나타내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붙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오늘 깨닫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와 없어서 그 같이 함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스 43장입니다. 이사야스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루간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급을 너의 속량물로 고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7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2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시간에 성삼이 하나님께서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모이는 예배 시간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삼이 하나님께서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축복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자의 축복이 많은 귀한 응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rimero vamos a compartir tema de oraciones 세계 군 성교 대회가 내일 핵심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일 핵심도 군 성교 대회로 진행되고 주일 예배까지 이어져서 군 성교 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군 성교 부가 아주 할바르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군 성교 대회가 계속 기도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또 기중한 부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참 귀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사실 군 현장에 영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이고요 정말 군 성교사로 파송되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실제로 영적인 비밀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현장 중의 현장이 군 현장입니다 많은 한금 의장이면서도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가 군 현장입니다 es un campo de oro pero es el lugar punto más ciego de todo ciego este ejército militar 그 현장을 하고 계속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pero un equipo que continuamente ora para este campo 그래서 군이 보내놓고 나서도 부모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부모 이상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사역에 많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y aunque no son padres de estos niños, hijos, ellos siguen orando por ellos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es algo que estamos agradecidos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군에 가기 전에 군 성교사로 준비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8의 하나 성교 대회가 오늘 주일에 오늘 종일 토록 진행됩니다 우리 성교사들과 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교사들은 줌으로 연결되고요 y los que pueden entrar por Zoom serán conectados por Zoom 그렇지 못한 시간대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우리 미리 성교사들과 소통해서 또 기도나 이런 모든 부분을 영상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1부, 2부 예배가 들여진 후에 오후에는 또 13개 팀으로 나누어서 각 나라별로 포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y después del primero, segundo culto en el culto de la tarde tendremos este forum de cada tres equipos 각 나라별로 성교 현장의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실제로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지고요 que tengan un tiempo para compartir temas de oraciones importantes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해외로 파송된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y el culto de la tarde tendremos este tiempo de comisionar a nuestros creyentes en nuestra iglesia que está en países extranjeros 그분들에게 실제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메시지로 도움을 주고자 평신도 성교사 임명식을 오후 예배 때 진행하게 됩니다 y queremos continuamente ayudarles con la palabra por eso tendremos un tiempo de ceremonia de nombramiento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하나 성교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에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 정말 성령 인도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송 교체 시스템 위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y continuamente estamos orando por el equipo de equipo de sonido y video 아마 11월 말부터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y creo que en diciembre y al final tendremos ya la construcción 내년 2월 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y tenemos la planificación para hasta el febrero del otro año 방송 음량 조명 영상 모든 부분에 걸쳐서 새롭게 setting이 되어집니다 todo será configurado nuevo la parte audiovisual también 또 많은 물질적인 부분들 또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공사들 y las partes físicas que se necesitan también podrán ponerse en este tiempo es porque pueden orar por el equipo que están encargados de este audiovisual que sea un sistema para preparar para la organización mundial y continuamente veremos por el ministerio de la siguiente generación el ministerio de sanidad y el ministerio de la 237 지금 우리 전체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응답 후대에 대한 응답 들이 우리 교회 주어진 응답 들 entonces la corriente y respuestas que estamos recibiendo es también para nuestra iglesia y estamos preparando del sistema de sanidad y la 237 estamos preparándonos y conectados con muchos países también en los 20 puntos estratégicos de harapán en la última parte de los 5 futuros porque al final de todo esto llega a conectar con todo se conecta con todo pero cuál es el comienzo y esa conexión conecta hasta los 5 futuros de la última parte entonces se está conectando las misiones las generaciones y la sanidad con la siguiente generación entonces 여러분 특별히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마음 을 담고 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박kani 목사님 메시지를 전달 하셨죠 남은자의 기도 술래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la oración del que quedará la oración del peregrino y la oración del que conquistará 우리가 이 시대 전도 운동 es 남은 자 es que nosotros somos los que quedamos para esta misión es evangelismo 그리고 그 남은 자로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길이 술래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응답은 정복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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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도 전도 운동 때문에 남은 자 입니다 아멘 이메 여행 여러분 여러분 술래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하루 또 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정복자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남은 자의 기도 24 를 회복 해야 되고요 술래자의 기도 25 축복 를 누려야 되는 거고요 정복자의 기도 영원 에 대한 부분들을 누려야 되는 거고 지난주 여러분 전도 학교 시간에 정리된 메시 다시 한 번 더 정리 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 를 실제로 회복 하길 바라고 이 시간에는 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짜 각인되고 뿌려 내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육신에 갇혀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갇혀있는 부분들을 봐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해법도 육신적으로 해결하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연 예전 그런데 신앙 생활은 뭔지 를 아시니까 그런데 신앙 를 육신적인 것을 탈피해서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무엇으로 영적 세계를 보느냐 기도로 영적 세계를 보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탈피해서 영적 세계를 기도로서 보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11기와 6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23절까지 보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아랍나라 군대가 사실 도단성을 둘러진 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사안을 보니까 도단성이 완전히 아랍나라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에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이제는 큰 일이었습니다 마에스토리에 의해서 엘리사가 그 청년 사안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눈이 열려지죠 도단성이 둘러싸인 아랍나라 군대 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사안 수준으로 신앙생활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진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탈피해서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만남들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응답들이 사실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것은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한 단어로 말은 영 아니라 하죠 악한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버려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las bendiciones verdaderas son las cosas que no se ven Hebreo 11.4 dice así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마지막 18절입니까 그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보이는 것, 잠깐인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버려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것도 기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눈이 열려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그 눈이 열려야죠 더더욱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될 부분들이 보자의 축복입니다 이 보자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 9절을 든다면 Pedro 3장 2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십니다 그 보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 천사와 근세와 능력들이 복종한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위의 보자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방법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누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럼 먼저 예배는 뭐냐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갈지 성사님 하나님께서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뭐냐 그리고 예배는 뭐냐 시 공간을 초어라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뭐냐 그는 예배 시간입니다 237 나라와 후대를 세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를 통한 기중한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여러분 오늘부터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자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보자에서 스테만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서서 스테만을 응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로 55절에 56 vemos 스테만 그는 martirio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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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많은 장소가 보자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자와 함께 전 세계가 통하게 되있고요 여기 내가 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자와 전 세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통해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49절 한번 보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스테만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49절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기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스테만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자가 나오는데요 55절 56절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자하는 보자가 보인다면 여러분 돌의 위협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숨겨 당한다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스테만이 그걸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자의 축복이 보여지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보자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돌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 중의 본질인 축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많은 사실을 본다면 돌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죠 그 이상의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 가운데 기도가 있죠 예배 중에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을 이 시공간을 이 시공간을 이 시공간을 이 시공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천사들에 의해서 기도를 향룡과 함께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져갑니다 es que para que nunca caiga la oración a la tierra es que viene los ángeles con incienso para 그리고 하나님께로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천사들의 심부름에서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지난 두 주 전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서 주신 응답을 주신 응답을 천사들이 심부름에서 땅에 쏟아 부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28 장을 말씀드렸고 요한복 1 장 51 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로 엎드릴때마다 천사들이 오르랑 내리라 간다 c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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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z que nos postramos a or es que los ángeles suben y baja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 없더러 기도하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린다는 사실을 하세요 요셉 한 사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에그베 바로왕이 요셉 에게 아버지 했습니다 은약 가진 한 사람 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인연을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있습니다 이 영증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 번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분명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 이라면요 보자를 움직인 다면 하나님의 영광 이 많은 시간 이란 말이에요 예배 중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이 시선은 우리의 눈이 있는 16 16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되시 모든 순간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하시고 주시게 되시 cada momento en ese oportun socorro Dios nos da su gracia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 보자라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해서 준비한 것은 은혜 보자 가 준비되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12 2 2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냐 말씀하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크리스도 바라본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pareciera que no 믿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처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 creemos en Dios creeríamos ¿por qué Dios me dio este plan de este encuentro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대한 계획들도 찾게 돼 있을 것 인데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pero nosotros quedamos desalentados decepcionados viendo el campo y a veces viéndome a mí mismo digo ¿será que no creo en Dios? todo encuentro todo evento y todo lo que sucede Dios lo está permitiendo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que 하나님의 응답 들을 찾아 내야 de si ustedes sois la persona de Dios tieneis que buscar la respuesta de Dios que 하나님 지금 또 보좌에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남 또 그냥 만남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그 속에서 주어진 만남 두 번째 입니다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있습니다 Dios es eterno hasta la eternidad 하나님 시간 계시로 1장 4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가 했습니다 이 orth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 breakup este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년가에서 우리의 시간은 이십사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게시로 5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 요소 가운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대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13절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근능을 세색토록 돌릴지어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기중한 축복의 시간이라면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은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게시로 3장 21절입니다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늘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이야기했죠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이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세상에서 활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는 기중한 축복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보호자에게 찬송하는데 그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보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배 한번 다 드리자 예배 바로 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번째로 237 나라와 후대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세번이 10편, 103편 한번 가보십시오 1번에 1번에 2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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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 1번에 2번에 1번에 2번을 누리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을 먼저 가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요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요아의 천사들이요 요아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요아를 송축하라 요아의 지어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이요 요아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아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19절 그 앞에 1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께서 그의 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다 만유를 다스리는 보자의 능력입니다 이 삼실나라 후대 세우는 만유를 다스리는 보자의 능력이에요 만유는 모든 것을 골로드시키고 로스에서 3장 11절입니까 보면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유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게 만유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만유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만유의 능력이에요 그게 이삼 칠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예배 중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하께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말씀의 능력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열방을 진동시키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 보자와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랩런트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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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경 가운데 주어진 응답이 13절입니다 바로 랩런트죠 사실은 보자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랩런트와 연결되어진다 그는 237 나라와 후대를 세우는 시간에 언제인하여 보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누릴 영책 축복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라 보자와 시공강과 237의 빛의 역사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예배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보자와 시공강과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그래서 예외 속에 모든 것 있다 정말 이 축복의 증인들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0편 11편 4절에 10편 11편 4절입니다 요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요하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이게 통촉과 감찰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dice que ven y examina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바닥 안에 놓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신다라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보자는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밀하게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도 그의 성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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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우리입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그래서 muchos problemas no quedan preocupados no quedan ansiosos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이 같이 살다 보니까 방법 또한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no tratemos resolverlo físicamente y no tratemos utilizar método físico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육신을 탈피하고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es que tengamos la vida de fe salgamos en lo físico y seamos las personas de la vida espiritual es que dejemos encargar a Dios que Dios sobre esa es la manera más rápida en lo físico en lo físico 보자는 하늘이 있는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데 여러분 걱정거리 오늘부터 다 떨쳐버리고요 진짜 평화누리 가운데 영적 사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여 여러분을 주시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험과 안없는 자비를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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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생명이수문 주님의 은혜요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찬송가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예사야 43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매 시간시간마다 여러분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 때에 정말 예배의 귀중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 있고 예배의 축복만 해보게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라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라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237과 후대를 세우는 시간이라 말씀했습니다 예배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금 먼저 앞서서 서른 부분의 기도 제목들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군 선교대회 또 제8의 하나 선교대회 그리고 우리 방송 시스템 교체 위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후대에 교회에 맡겨진 사획들을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금요 전도학교대회에 기도하는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크린에 올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하는 기도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정말 잠시라도 집중해서 우리가 한음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나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부모자와 통하는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며 귀한하면민의 사람들로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사비 하나님께서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보자의 축복을 해보하며 예배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원하는 응답들을 누리며 예배를 통해서 2, 3, 7과 후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 등 응답을 누리게 하는 우리 하나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보다 예배함으로 죽게 나갈 때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들을 다 하던 애는 귀한 축복의 해당 입사들을 다 찾아다니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에 갇혀있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조차도 육신적인 방법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익숙했던 우리 부민들이 이제는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영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운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대한 축복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림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로 준비되지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지금 또 우리의 모든 한 부분 한 부분을 보시고 인도해 나가신 나날 밖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별 맡길 수 있는 시간들 등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분들 내려놓고 영적인 축복의 빛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기한 제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합니다 세계의 군성교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모든 군사역자들이 힘을 얻는 시간들을 얘기하시고 또 한국의 자미여 사각지대에 되어버린 우리 군성교 현장에 새로운 237의 빛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기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앞서여서 세우신 기한 사육자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오력으로 충만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기중한 사육이 한 나라를 살리는 기중한 사육의 교사를 깨닫고 이 일에 기도하며 기한 일에 승부를 말할 기한 축복들에게 힘을 뜻입혀주옵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기한 메시지를 붙잡는 기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8회 하나 승부대를 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 학교에 연결된 모든 성교 현장에 아니 정말로 앞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게 현장에 또 237 나라의 현장에 기중한 응답의 새로운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기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우리 함께 참여하는 성교사들이 힘을 얻고 각 나라의 모든 우리 성교 현장의 제자들이 힘을 얻는 기중한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미 해외 현장에 파손되어진 우리 평수도 사육자들이 아버지 주여 전문인 평수도 성교사들로 준비되어 지원 임명당을 통해서 정말 계속적인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이래에 쓰입받는 기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기한 축복이 있도록 죽겠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과정에 또 특별히 말씀을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버려진 곳을 향하여 다시 한번 눈들이 열려지는 기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죽겠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복되어진 기중한 현장들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역사들로 살리는 역사들이 회복되어지는 기한 시간들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후대들에게 기중한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들을 바르게 유사는 물려주므로 말하리며 정말로 성교 역사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계속되는 지속되는 성교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인 반을 우리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죽겠어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을때부터 2, 3, 7 날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한 우리 주의 종들 나올 수 있도록 죽겠어 축복하시고 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송교체 스텝 위원회를 죽겠어 축복하시며 기중한 세계복음을 놓고 또 새로운 스텝을 준비하는 기한 시간들 속에 악한 사단박이 득타지 못하도록 함께 역사하시며 먼저 온 교회가 성령을 하나되게 알려주시고 이 일에 특별히 앞서운 모든 우리 방송교체 스텝 위원들 힘을 주시고 내배 부르시고 먼저 이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또 받는 기한 축복이 깨여 좋게 응원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주께서 감수하시고 의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하나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주신 후대사역, 치유사역, 이삼질사역에 대한 기중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후대사역을 통해서 기중한 인도에 또 심부름할 수 있는 기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허락하시사오니 이 일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귀한 중들에게 죽여서 힘을 주시오니 벽비를 주셔서 이를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죽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현장의 땅을 채워가는 기한 차지하는 기한 축복된 응답이 또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주어진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주민자들 충말로 죽여서 승리는 충말로 역사하시고 전도목기를 위한 일꾼들로서 참 제자의 응답과 함께 쓰여지는 기한 축복 있게 하시고 또 하나의 뉴티를 통해서 축복하시길 바르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조한 계단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300지교회 3차 1만 성도를 놓고 기조한 응답들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기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구체적으로 받을 30개 나라의 기조한 성도를 파주시길 바랍니다 기조한 응답들의 시스템이 각 나라별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기한 축복되는 것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우리 교육자들과 주께서 우리 교육자들과 이 한시대 주의는 주님을 서진한 기한 축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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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